요거... 이거 오늘 처음 먹어본다 위iyoruz 와 묻히라고요? 니알골 영종님 하나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벨리워벨님 벨분석 50킬로우 팬클럽WAN기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,아이고구구구구구 Manager은 멀노복음使우서 고맙습니다 . 아이고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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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음 맛있다 뭍이라고요 숟가락 이것밖에 안줬어 아아 사치 떨 때형님 밸부는 7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어린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다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이 얼만데 내 얼굴보다 큰데 내 얼굴이 다 가려지잖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냥 제 몸속에 있는 열기만 좀 식히고 나서 다음에 또 먹도록 할게요 촬영 Parks 하하하하하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초콜렛도 있다 초콜렛이 아니라 그거 근데 초콜렛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쿠키... 그...가자 검정색깔 어우 닭발 요정님 베풀어 수호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돌아오세요 닭발 요정님 저는 닭발 못먹어요 징그러워서 닭발 요정님이 여자시면 나중에 저희집 놀러오세요 장난이걸 아 맞다 시비네요 드로스키 어우 대가리야 어우 대가리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쯧 쯧 보이스도 걸지마아 핸드폰 박살을 해버린다에에에에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쯧